교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. 오늘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농협 근처 우회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은 뒤따르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